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동아리 다큐동 다큐를 다루는 동아리인 만큼 사회, 문화적 정보를 담으려 노력한다고 거기에 영상 연출과 학생들의 촬영, 편집 등 다양한 기술적 테크닉은 덤 멘티들에게 영상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멘토까지 되어주고 싶다는 이다현 멘토 멘티들과 함께 경험해보며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정재훈 멘토가 만났다 소물왕국 지역 아동센터 동아리 골목대장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아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다재다능한 동아리원들이 함께 만든 영상 벌써부터 기대되는 걸 멘토링 활동을 통해 멘티들에게 함께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김시현 멘토와 멘티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알려주고 싶다는 박가비 멘토가 만났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